지난 6월 15일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고 현재 경북대 병원에 입원 격리 중인 154번 환자가 오늘 10시 30분에 격리 해제를 위한 1차 검사를 의뢰하여 14시 30분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음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향후 24시간 이후에 격리 해제를 위한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관리지침에 의하면 두 번의 음성 판정이 나오면 주치의의 판단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차에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우리시는 주치의와 시자문단의 의견을 수령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